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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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면 돼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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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! 쿨스톱 반인들 아 찍고 있어? 예 찍고 있어 오케이 요 쿨스톱 반인들 게을러 터진 너희들 대신해서 이곳저곳 가보고 대신 시도를 해보려고 내가 왔어 나는 누구? 쿨스톱맨 쿨스톱맨은 사실 내가 가지고 온 아이디어인데 이거 할 수 있잖아 어떻게 쿨스톱맨을 하게 됐냐면 원래 나는 활동적인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피크닉 할로윈 이런 거 다 하고 싶었는데 너네 참여율이 저조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속상했어 그래서 이런 컨텐츠 쪽으로 이번에 하기를 하게 될 건데 요즘에 젤한테는 워스톱맨 워크맨이잖아 그걸 패러디해서 좀 쿨스톱맨 너희들을 대신해서 여기저기 마스알라 쏘가 멘도타 캐피톨 다 가보는 쿨스톱맨이 왔어 그래서 좋아요 구독 까지는 바라진 않고 너네가 해보고싶었는데 가보고싶었는데 못하는 데가 있다면 댓글에 달아줘 재밌게 시청해주길 바란다 하나 하나 둘 셋 하면은 쿨스톱 가는 오케이? 하나 둘 셋 쿨스톱 뭐지 뭐야 общем 큽